아, 캠핑 가고 싶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티입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생각나는 아이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선 냉장고. 이동식 냉장고라고 부르는 제품이죠. 예전 1세대, 2세대까지만 해도 유선으로만 작동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대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대체하기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3세대로 넘어오면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이스박스 시장을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군들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건 바로 자체 배터리 활용이었습니다. 이 자체 배터리, 제품을 쓸 때를 제외하고는 배터리가 항상 관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배터리의 수명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는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웍스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무선 냉장고 WU-098.9입니다. 웍스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전동 공고에서 무선 냉장고, 이동식 냉장고는 맡기다 밖에 못 봤거든요. 보통 내노라는 메이커에서도 내놓지 않는 무선 냉장고를 웍스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웍스, 전동 공고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메이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웍스, 정말 많은 제품군들이 나오는 메이저 전동 공고 회사죠. 이제는 메이저라고 불러줍시다. 이 정도면 메이저라고 불러줘야 돼. 왜 제품군이 맞냐면 보통의 전동 공고 회사들, 프로페셔널한 공고들만 만들거든요. 근데 웍스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동 공고, 주택을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정원 공고, 프로페셔널 공고, 가성비 좋은 전동 공고까지. 한 개의 배터리로 100여 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활용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무선 냉장고 세 가지의 방법으로 작동을 하는 제품인데요. 유선과 시거잭, 배터리로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유선은 사무실이나 실 내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활용을 하기 굉장히 유용하고요. 시거잭은 트럭을 운영하시거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량 안에서 활용을 하기 유용합니다. 배터리는 전기를 쓸 수 없는 환경, 캠핑이나 현장 같은 외부 환경에서 유용하겠죠. 이 제품이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건 배터리가 두 개 꽂히는 제품인데 한 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시간의 제약이 조금은 덜하게 되겠죠. 4A 배터리 기준 최대 12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런 전동 공급 배터리가 좋은 점, 충전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보통 단일 배터리를 쓰는 원 아이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적어도 4시간 이상이죠.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전날에 까먹었다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웍스 같은 경우에는 5A 기준으로 해도 1시간 정도면 한 개당 완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잃어버린 상황이 생기더라도 충전을 하고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충전식 냉장고를 활용을 하실 때 정말 이 제품을 최대한으로 끌어쓰고 싶다? 깨알 팁이 있습니다. 출발 전에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유선으로 냉장고의 온도를 미리 낮춰놓고요. 냉장을 시켜야 되는 제품을 미리 넣어놓으세요. 귀찮다고 무겁다고 따로 들고 가시지 마시고 미리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온도나 아예 영하권으로 맞춰놓고 출발을 해서 배터리를 끼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상 반나절은 거의 무조건 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제품 제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낀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액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M사에서 나왔던 맞기다요. 맞기다에서 나왔던 제품이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정말 괜찮은 깨알 디테일이나 만듦새나 성능이 너무 좋은 제품이었는데 금액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금액이 절반입니다. 40만 원대 출시가 됐어요. 용량은 23L로 3L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20L대 제품들이 작아서 못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멀리 가시거나 오래 쓰셔야 되는 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현장이다, 1박 캠핑이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디테일은 없냐? 첫 번째 디테일, 다양한 모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나 맥스 모드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서 몇 가지를 더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유선일 때나 시가 잭을 쓸 때나 충전으로 쓸 때 같은 전류량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충전일 때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L, M, H 세 가지의 모드로 더 추가적으로 나눠놨거든요. H 모드는 유선일 때, M 모드일 때는 시가 잭, L 모드일 때는 배터리 모드로 활용을 하게 되면 유선과 시가 잭일 때는 높은 성능으로 제품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L 모드로 배터리를 활용을 할 때는 더 많은 시간으로 제품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L 모드라고 성능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 지금 저기 있거든요. 에코 모드의 L 모드로 배터리 한 개만 끼워놓은 상태인데 한 3분 지나면 20도에서 14도 정도로 훅 내려가고요. 지금은 제가 설정한 온도에 맞게 변환이 됐습니다. 설정 온도까지 금방 내려준다는 얘기죠. 15분 정도 지났으니까요. 에코 모드와 L 모드로 맞춰놓고 20분 정도 지나면 20도에서 5도 정도까지는 내려갑니다.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온도까지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조용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조용해요. 우리가 보통 저런 무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콤프레셔가 돌리기 시작하면 웅 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을 진행하다가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깜빡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되게 조용하네. 원래 조용한 게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거 손이 좀 크지? 그래도 좀 이거 회원도는 소리가 나잖아. 우리가 보통의 백색 소음을 55에서 56dB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저 제품은 50dB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락기능과 고무패킹. 우리가 20L의 제품군들이 보통 닦기계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렴한 제품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하지만 웍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고무패킹, 두 번째로 락기능이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가 더 오래 보관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가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콤프레셔가 또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또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 시간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저런 작은 디테일들이 제품 사용 시간에 더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손잡이와 바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갑게 유지하고 내용물을 미리 넣고 보관을 하고 출발하셔라. 긴 손잡이와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끙차끙차 무겁게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라이트 기능. 제품 안쪽 측면에 라이트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내용물을 확인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병딱에는 왜 달려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단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배터리를 꽂아놓고 유선으로 활용할 시 배터리도 자체 충전을 시켜주거든요. 와, 근데 디테일하더라고요. 배터리를 한 개 충전 다 하고 한 개 충전 다 하는 게 아니고 충전을 번갈아 가면서 시켜줍니다. 한 개만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다음 배터리를 충전을 하다 보면 과충전으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아, 디테일하더라고요. 오늘은 웍스에서 서렵게 출시한 23리터의 무선 냉장고 WU-098.9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웍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 정말 괜찮은 금액, 괜찮은 성능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아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웍스의 무선 냉장고 한 대를 나녀비 배터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녀비 배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웍스는 잘 만들어요. 근데 무선 냉장고가 출시가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